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흑이 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물론 백이 이으면 살릴 수는 있지만 여기 살리... 이거 이것도 잡히는 게 남아있고 하여튼 집으로는 도저히 양등신이 못 따라가요. 지금 한 10... 반면으로 한 10집, 11집 정도 차이 나는데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이런 데 오고 백흑이 지키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지금 졌다 이거 양등신이. 그래서 여기서 양등신이 와... 이... 엄청난 독수를 들고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가 이바득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수가 놀랍게도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입니다. 양등신 선수의 이 수가 이게 무슨 수냐 여기를 둘 때 이걸 바로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만히 늡니다. 이 수가 이제 준비된 수인데 보시면 여기를 흑이 어딘가 약점을 지키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끊는 거예요. 예, 요 수가 있어요. 쌍립으로. 이렇게 끊겠다는 얘기고 이쪽을 지키면 여기를 끊어서 이 한 점을 제압하겠다. 물론 흑이 이렇게 두면 살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그냥 역전입니다. 이거는 흑이 그냥 져요. 예, 저 한 점이 죽어버렸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신진서 어떻게 두냐 예, 잡을 테면 잡아봐. 예, 잡을 테면 잡아봐. 난 자신 있어. 버텨버립니다. 자, 양등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끊어야죠. 졌는데. 자, 이렇게 끊어가면서 이제 이바득의 살벌한 대마 싸움이 만들어집니다. 인공지능도 이때부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생각보다 이 흑이 100이 끊어가는 수가 만만치 않아요. 자, 신진서 일단 여기 하나 교환해놓고 선수죠, 여러분. 이게 나와서 끊으면 죽으니까. 자, 이제 받아야 됩니다. 흑이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둬서는 안 돼요. 이거 3점 잡고 못 산단 말이에요, 문제가. 여러분, 3점 잡고 못 사는 거 알고 계시죠? 3점 잡고는 죽어요. 예, 흑이 전체가. 자, 흑도 다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예요. 붙이고 쭉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젖히고 중앙을 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착이에요. 이, 이, 이 바둑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패착입니다. 여기서 신진서가 환상적인 수를 두면서 바둑이 끝나거든요. 이 밀고 나간 수가 신진서의 승착입니다. 이 수가 왜 좋은 수인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4점을 그냥 잡으면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일단 쉬운 것부터 가자고요. 이 4점 장문이에요. 젖히면 끊어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점을 잡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4점을 잡는다고 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양딩신은 있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으면 이거는 막아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흑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서부터 더 복잡한데 이거를 두는 건 계속 똑같아요. 네, 4점 잡고 못 사는 거. 못 삽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상전을 해야 돼. 나 이거 늘 거야. 자, 늘면 백이 여기를 틀어막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흑이 일단 다르게 두면 안 돼요. 지금 흑이 내수. 백도 내수잖아요. 그냥 수상전하면 그냥 죽어요. 예, 흑이 부족하죠. 당연히. 근데 흑도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요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메꾸면은 여기를 젖혀서 이게 절묘하게 1선 그 젖힘수로 인해서 백이 거꾸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붙였을 때 백이 이렇게 빈상각 나가는 게 있어요. 예,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나와서 끊어요. 여기를 두면 이 두 점이 잡히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딘가 이어야 되는데 이걸 쓱 늘면 중앙이 안 됩니다. 이어도 여기도서 안 돼요. 예, 대책이 없습니다. 끊기는 순간 흑이 뭐 여기를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 끊고 이 두 점이 먼저 죽으니까 예, 여기서 이 수가 신진서를 예, 신진서를 살린 수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로 좋은 수 맞아요. 일단 얼핏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수 같아요. 이게 뭐야? 끊으면 어떡하려고? 끊으면 어떡하려고? 이거 늘면은 이게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흙이 다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콤보가 뭐냐면 실전에도 끊죠. 이 수가 이제 준비된 콤보입니다. 100이 이제 실전에는 이어서 뒀는데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단수를 치면 얼핏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한 칸을 띠면 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은 흙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한 칸을 띠는 순간 이 흙이 삽니다. 어떻게 사냐면 이 단수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절묘하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살아요. 기막히게 살아요. 네, 기막히게. 딱 여기 두면 끊어서 유가무가로. 이 4로 단수가 듣는 순간 삽니다. 이게 다른 수는 못 살아요. 이런 데 있는 거는 또 단수치고 여기 둬서 다 죽어요. 오직 요소밖에 없습니다. 기막히게 살죠. 살면 100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전에 어쩔 수 없이 이은 겁니다. 신진선이 이걸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두고 4점을 잡아요. 실전에 양딩신선수가 이걸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잡으러 가요. 일단은 못 살았어요. 4점 잡고는. 자,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귀가 움직입니다. 귀가 움직여요. 귀가 움직이면서 야, 이게 움직이니까 문제가 이 바깥에 몇 개죠? 아, 이 8개가 못 살아요. 100이. 이 8개가 못 삽니다.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게 자체로는 여기를 둬도 이렇게 뭐 이렇게 두면 못 살고 이런 식으로 둬도 못 살고 이쪽을 붙여도 젖혀서 이렇게 둬도 안 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랑 수상전을 해요. 이렇게 젖히고 여기를 이단 젖혀서 수상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는 이 수는 결과적으로 이 수보다는 좀 더 어렵게 두는 수가 뭐였냐. 여기서 여기를 붙이는 거 이 수가 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흙이 이걸 이으면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고 여기도 또 잡으러 가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더 어려운 거니까. 자, 흙이 일단 이쪽은 안 죽어요. 여기를 늘어도 막아서 이곳을 뭐 젖혀 있거나 해도 여기를 두면 이 100은 삽니다. 예, 100은 살아요. 여기를 둬도 이렇게 둬도 삽니다. 다시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긴 이렇게 된다고 치고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끊고 아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를 늘어놓고 이게 실전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실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 실전에는 여기를 두면서 바디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에는 여기를 두고 이거부터 볼게요. 젖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래 수상전이 이걸 이어서 예, 원래는 흙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 1선에 젖히는 게 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이 21이 선수가 되면 이었을 때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수상전을 하면 자,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메꾸면 100이 잡습니다. 100이 흙을 잡아요. 이 21의 곳이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한 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흙이 죽었잖아요. 어, 그러면 이러면 어? 졌나? 이렇게 두면 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때 이렇게 두었으면 100이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기막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뒀을 때 이곳을 뭐 이렇게 지킵니다. 실전의 저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그냥 이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으면 여길 저치죠? 이때 흙이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빈상각으로 받습니다. 왜 이렇게 받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단수치고 이어서 똑같이 수황전이 만들어지죠? 예. 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났네? 다 죽었네? 아니에요. 이렇게 흙이 연결이 되는 순간 어떤 수가 되느냐 이제는 아까는 제가 이 백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젖혀 있거나 하면 여기가 선수라서 사는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잡으러 가면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 집을 내도 이걸 밀고 들어가면 이게 못 삽니다. 단수치고 다 죽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젖혀도 막으면 결국은 이게 집이 안 납니다. 이거를 밀고 들어가도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단수쳐서 여기를 막아도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게 못 삽니다.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가만히 늘면 여기랑 이 날일자랑 맛보기랑 백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장면에서 그래프가 실전에 양딩신이 젖히고 2단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 수가 패착이다. 이걸로 여기를 먼저 붙였으면 이거 역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안 된다. 자 그런데 실전에는 결국은 양딩신 선수가 어디를 두느냐 여기를 젖혀서 2단에 젖히는 수를 둬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패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걸 끊어도 되고 여길 끊고 늘어도 양자층으로 이 두 점이 죽습니다. 이 두 점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다 죽죠. 이게 못살잖아요. 흙이. 그래서 결국은 흙도 이렇게 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가 좋은 수예요. 여기를 이어도 받으면 살아서 되는데 이 흙이 살면 저 백이 죽어요. 백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치중 가능수가 있어서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끊을 때 끊어서 안 돼요. 오직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패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패가 된 건데 문제는 흙이 패감이 너무 많아요. 자체로 살자는 패. 왜? 흙은 살기만 하면 이기니까. 자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바둑이 재밌습니다. 패감이 이제 흙도 쓰고 백도 쓰고 막 하잖아요. 이제 살자는 패감을 쓰죠. 그리고 여길 잇습니다. 그리고 이 흙이 살면 안 되니까 백은 계속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고 바로 패를 걸어버리죠. 그리고 패감을 씁니다. 백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돼서 흙은 살고 백도 살았어요. 일단 여기 치중 가는 건 안 됩니다. 여기 막으면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쪽은 백이 살았어요. 흙은 자체로는 못 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랑 수상전을 하는 건데 이제 이제 아까 저희가 배웠던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이게 어차피 안에서는 못 살아요. 두 집이 안 나죠. 그냥은 안 됩니다. 끊었는데 여기서 단수를 치고 흙이 백이 늘고 이으니까 쌍립을 따 쓴 장면에서 여기서 양댕신이 돌을 던집니다. 저는 근데 이바득을 보면서 야 양댕신도 참 얘도 대단하다. 여기서 돌을 던져? 지금도 꽤 어렵습니다. 나 저 이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여기서 던지. 왜냐면 자 보세요. 이 쌍립을 쓰는 순간 이게 그냥 수상전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둬서 아까 이 모양이 되는 거는 이제는 아시겠죠? 여기가 1선이 젖히는 게 선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두면 단순하게 수상전하면 그냥 100이 죽습니다. 100이 수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모양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100이 여기서 여기를 한 점을 끊고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 한 점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만약에 흙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 이거 바로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되냐면 여기를 찝혀서 바로 역전이에요. 단수를 치고 따내면 이거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를 끊고 이게 나가는 수가 생기면서 이렇게 뒤로 메꿔버리면 거꾸로 흙이 죽습니다. 수상전이 안 돼요. 뒤로 메꿔서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오직 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수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수예요. 이게 왜 진짜 좋은 수냐면 딴 애도 여기를 찝히면서 100은 못살고 중앙도 두 점이 죽어 있어요. 안 되죠. 그렇다고 여기를 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갑니다.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단수 쳤을 때 이 4와 5의 교환이 미리 돼있기 때문에 중앙을 이어도 그만이죠. 이 4가 진짜 묘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던진 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놀란 거는 100이 하나만 끊어놓고 중앙을 뛰면 어떻게 두실 겁니까? 흙이 만약에 순진하게 이걸 뚫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뚫고 단수를 치고 잡아서 바로 끝납니다. 바로 끝나요. 흙이 살잖아요. 100이 살잖아요. 7의 단수가 선수가 되면 100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잡으면 되지? 잡으면 될까요? 안 되죠. 수상전이 안 됩니다. 수상전이 흙이 양자층으로 흙이 죽습니다. 전 그래서 이 순간 뭐지?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한참을 봤어요. 이거 흙이 안 돼요. 그런데 양딩신이 이 장면에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끊고 한 칸 뛰잖아요? 역시 흙이 이기는 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굿자. 흙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입니다. 이수가. 저는 양딩신이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해보고 던졌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 4가 왜 좋은 수냐? 자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기를 그냥 뚫으면 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100이 살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 굿자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단수를 치솟아 이게 뭔 수냐? 이유면 죽는데 그러나 3점을 이루고 잡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딴 애도 100을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끊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수항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기 수가 흙이 빨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입구자를 가면 100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걸 수항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여기서 싹 젖히면 메꿔도 메꿔서 메꿔도 메꿔서 흙이 한 수 빠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를 단수 쳐도 이어서 안 되고 이거를 단수 쳐도 이걸 쓱 뒤로 넘어가면 흙이 아 100이 연단수라 안 됩니다. 엄청 어렵거든요. 물론 양등신이나 신진서 수준이면 여기서 다 봤죠. 물론 다 보고 던진 거지만 야 그래도 저 같으면 해봅니다. 최소한 이거는 해봐. 야 이거 이거 안 해봅니까? 이거 야 이거 해볼 것 같은데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요. 야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던져버리더라고요. 야 쿨 쿨 가이 양등신의 진짜 쿨 가이야. 자 이 장면에서 그러면 양등신의 최선은 뭐였냐 이거를 그냥 호구치는 게 인공지능은 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변화가 또 2탄이에요. 2탄 자 준비하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호구가 왜 좋은 수냐 지금 흑이 정수가 여기서 흑도 정수가 그냥 이어야 돼요. 단수를 치면 또 안 됩니다. 단수치면 안 되고 그냥 이어야 되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어야 되고 백도 이수가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두고 이거를 받을 때 이렇게 살아두는 게 정수고요. 백은 살았어요. 백은 이 형태는 살았습니다. 단수처도 있고 여기를 둬도 이렇게 두면 살고 이쪽으로 파울을 해도 한 칸 뛰면 잡을 수가 없고 여기를 이쪽을 띄어도 이걸 단수치면 살아있단 말이에요. 백은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살아야 될 차례죠. 자 여기서부터가 말도 안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나가는 거는 나가서 무조건 죽어요. 이거는 무조건 죽습니다. 세접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흑이 어딜 둬야 되냐면 여기를 둬야 돼요. 이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이 뚫으면 그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두면 단수쳐서 이 타이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 정수가 이거를 이렇게 둬야 되고 그러면 흑도 이걸 잇습니다. 여기서 백이 귀쪽을 지켰다가는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찝혀서 내점이 죽기 때문에 이건 살아요. 살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백은 이거를 어딘가를 지켜야 됩니다. 이쪽을 뭐 여기든 여기든 들여다보든 지켜야 돼요. 예 여기를 지킬 때 그러면 흑이 여기를 늘어서 살아요. 삽니다. 백도 흑도 이거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 여기 막히는 순간 여기 두는 순간 백이 흑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흑도 여기를 둬야 돼. 예 여기를 둬야 돼. 그러면 뭐 살고살고 하면 당연히 백이 지니까 백은 여기서 잡으러 갑니다. 이거를 끊어서 그러면 흑은 여길 이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흑은 자체로는 못살아요. 그런데 백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백이 이 백이 이 백이 여러분 보세요. 여길 여길 두면 끊어서 안 되잖아요. 그쵸? 수상전이 안 되고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러면 얼핏 보기엔 뭔가 이렇게도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형태는 여기가 이걸 찌르고 이렇게 돼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젖히면 이건 사활이 걸립니다. 단순히 이게 선수니까 그냥 단순하게 뒀다간 백이 다 죽어요. 여기도 선수고 해볼 필요도 없이 죽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그냥은 잘 안 됩니다. 그냥은 잘 안 되고 제가 자꾸 웃는 이유가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붙이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둬요. 이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뚫리면 백이 흙이 다 죽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됩니다. 그러면 백은 그냥은 못 살아요. 백은 여기를 살 수가 없어요. 여기를 이쪽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찌르는 순간 여기가 이 중앙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백도 어디를 선수를 해서 살아야 되냐면 여기를 선수를 해야 돼요. 이게 선수가 되면 삽니다. 만약에 흙이 이거를 받아 두거나 하게 되면 백이 여기를 막으면 백이 살아버리면 흙이 다 죽잖아요. 흙이 다 죽잖아요. 이쪽 흙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끝이죠. 바둑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를 잇게 되면 흙도 안 받고 여기를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뭐냐? 폐예요. 이게 일로 닫히면 폐가 안 될 것 같죠? 이걸 따내면 폐입니다. 흙이 이걸 못 두잖아요. 뒤에서 칠 수가 없잖아요. 따내버리니까. 결국은 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내고 폐가 되는 게 정답이에요. 돌고 돌아 폐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폐감이 안 돼요. 폐감이 안 돼요. 흙이 백이 살자는 폐감을 몇 개 쓰긴 할 텐데 흙은 폐감이 너무 많아요. 백을 잡으면서 하는 폐감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백이 안 된다. 실전에 양댕신 선수가 여기를 두고 이은 게 패착인데 신의 한 수를 당해서 졌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호구쳤으면 이 수를 호구쳤으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구쳤으면 근데 결론적으로는 흙이 있고 정확하게 두면 결론적으로는 흙이 이긴다. 흙이 이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양댕신 선수가 이 3으로 붙이는 수까지 만약에 찾아내면 저는 이바둑 누구한테 걸레하면 솔직히 신진서가 떨린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사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흙이 사냐 못 사냐로 승부를 걸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100이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흙이 너무 잘 둬야 돼요. 어려운 수를 찾아내야 돼. 신진서가 이렇게 해서 이바둑을 이기고 4강에 올라갑니다. 어찌될 3강 然後 1